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오티비와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오티비입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에 대한 북큐브입니다. 이번 주제는 2장에 나와있는 부동산 재테크 불변의 법칙 5편에 대한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매도의 기술 후회하지 않을 방법을 고민하라. 투자의 완성은 매도입니다. 실거래가도 호가도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팔아야 내 손에 돈이 들어옵니다. 수익형 부동산으로 오랫동안 일정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해 내 돈이 물려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완성은 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전문가와 책들 그리고 나 또한 사는 것에 집중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는데 두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진 고민과 어려움을 겪고 매수에 성공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의외로 파는 것은 속전속결인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 초보자일수록 진득하게 기다리지 못합니다. 세금 이상으로 올랐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제 팔아야 되는지만 물어보며 팔 생각만 합니다. 여기 하나의 과일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과일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향이 매우 좋습니다. 마침 배도 고픕니다. 당장 먹고 싶습니다. 하지만 좀 더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먹어도 되는 과일인지 익은 과일의 색은 초록색인지 빨간색인지 알아야 탈없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매도는 우리가 모르는 과일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것만큼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도 남에게 주면 후회가 됩니다. 부동산은 더합니다. 매도의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후회가 산처럼 밀려올 테니 말입니다. 집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 집은 파는 게 아니다. 어머니가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하고 어머니에게 처음 들은 말입니다. 어릴 때 들은 말이라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 일입니다. 빌딩 구매를 위해 자금을 마련하는 중이었습니다. 몇억 원이 비었습니다.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렀습니다. 입주를 6개월 앞둔 아파트에 분양권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나는 분양권을 처분하고 빌딩을 구입했습니다. 후회는 바로 찾아왔습니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고 1년이 조금 지나고 보니 새 아파트 가격이 3억 원이 올라 있었습니다. 물론 빌딩은 10억 원 이상 올라서 내가 산 것이 더 올랐으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나도 사람인지라 정말 아까웠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서라도 분양권을 지켰어야 했다는 생각에 아직도 후회가 됩니다. 나보다 한참 앞서 결혼을 한 선배는 올해 결혼 15년 차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4번 집을 사고 3번 팔았습니다. 첫 집은 딱 한 번 보고 들어가 살았습니다. 저층에 해가 들지 않아 결혼 2년 뒤 첫째가 태어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집은 경기도의 집인데 산 아래 있어 조용하고 살기 좋았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세 번째 집은 분양받은 새 집이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올라 팔고 나왔습니다. 네 번째는 현재 살고 있는 집입니다. 가격 변동은 딱히 없습니다. 선배에게는 주말마다 하는 취미 활동이 있습니다. 부동산 앱을 여러 과거에 거주했던 집에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첫째 집은 인근의 구호선이 뚫려 3배가 뛰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상승폭이 미비했으나 오르기 놀랐습니다. 세 번째 집은 팔고 나서 분양가만큼 올랐고 여전히 오르는 중입니다. 선배는 쓰린 속을 부여잡고 그때 그 집을 안 팔고 이 집을 대출로 샀으면 어땠을까를 습관적으로 상상해봅니다. 실거주자도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항상 매도는 후회를 부릅니다. 그 물건을 팔지 않았더라면 일한 생각일 수 없이 찾아옵니다. 주먹도 쥐고 있는 것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먹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껏 경험을 통해 얻은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되도록 팔지 말 것이며 둘째 꼭 팔아야 한다면 그 이유가 절대적일 것. 버티고 버텨야 하는 물건은 사는 게 아니다.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사야 합니다. 뻔한 소리지만 사실 이만한 조언이 없습니다. 잘 산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장기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을 사는 것입니다. 경기 변화에 따른 충격에도 견딜 수 있는 물건이 최선입니다. 오래 가져갈 컨디션의 물건을 여유를 가지고 구입하면 매도에 대한 스트레스가 확 줄어듭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많은 물건은 매도에서 실패할 확률이 그만큼 높습니다. 버티고 버텨야 하는 수준의 물건이라면 안 사는 것이 답입니다. 애매한 물건은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버티고 버티다 결국 밑장에서 팔게 됩니다. 노련한 투자자들이 물건을 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고 싶은 다른 물건이 나왔을 때입니다. 그걸 사기 위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것 중 가치가 덜 나가는 것을 팝니다. 나 또한 산 것은 쉽게 팔지 않습니다. 2020년 정부에서는 한시적 중과세 면제를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일정 요건에 부합하고 6월까지 집을 팔면 중과세를 면제해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린 것은 노른자위 좋은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외곽 하급지의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괜찮은 것들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지키는 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져갈 물건을 사야 합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저자 어머니가 집은 파는 게 아니다 라고 했던 말이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자가 언급한 내용처럼 부동산은 되도록 팔지 말 것이며 꼭 팔아야 한다면 이유가 절대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좋은 입지에 대한 부동산은 파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유로는 많은 사람이 수익을 보았다고 매도를 하지만 정작 제대로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끝으로 저희 채널은 구독자분들과 같이 만들어가는 채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실제로도 피드백을 주셔서 최근에 조금 더 개선되었습니다. 늘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로써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은 끝이 났습니다. 다음 책은 돈의 속성 관련된 책으로 만나뵐까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부분은 정영근 저자의 놀부의 부동산 DNA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